한글자막 by 한효정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아서 십자가 부활의 복을 물들이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믿음과 오직 기도로 드리는 예비를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선포되는 강단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와 응답을 받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3장 찬송가 3장 찬송가 3장 찬송가 3장 찬송가 3장 찬송가 3장 예수 그리소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봐주사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걸어간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치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루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루시되 어째에 두려워하며 어째에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소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라후에다 주는 그리소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구간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하나하나 하오다 우주 예수 구하라서 사망곤 세련들 우주 예수 구하라서 사망곤 세련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방금의 방금이 되시고 우리들의 축복에 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구하라서 저런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구하라서 저런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등받기가 없더라 나라 겸은 속에 빛붙제는 전하 일으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적으로 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적으로 오시네 상처입은 한 영혼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의 절대의 가치를 붙잡고 치유 서미스로 살게 하시다가 은혜와 감동의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 지구촌이 정신병동이 되어가고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이때에 예수는 그리스도 참된 복음으로 전 세계를 치유하며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라는 시대적 미션을 우리 예원교회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시대적 미션의 영적 준비를 해야 하는 이때에 교회에서 누가 큽니까라는 철없는 질문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의 가치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올인하는 삶 후대를 세우는 서밋 인생을 제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원단 말씀과 강단 말씀에 집중함으로 모두가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터스터무버 본당 헌낭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있는 복음경제에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분야에 다툼과 불신이 가득하고 나중심 물질중심 속에서 상처입고 고통당하는 자가 가득한 정신병동 자살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예수 글쎄의 복음을 듣고 저들도 구원을 억제하시고 은혜 받고 치유받아 차원이 다른 영적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와 대학부를 비롯한 모든 랩네트들이 CBDIP의 은약을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각 분야에서 꿈꾸는 요셉, 꿈을 이루는 믿음의 용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설 랩네트 인턴십 발대식을 통하여 전 기관과 부서가 원리스를 이루게 하시고 모든 랩네트들이 인턴십 속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국내의 237 다민족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선교 현장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가져다주는 제안과 우상에 빠진 다민족 영원들에게 답을 주는 절대 제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육을 함께할 동력자와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지역과 시대에 합당한 선교 콘텐츠를 구축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원의 교육자님들을 치유 서비스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뜨나 창세기 3장의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들을 찾고 살리는 천국의 제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에 젖어있는 성도들을 감동과 기쁨의 현장 예배로 인도하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영적 성장의 복음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237 보금화의 주도자로 당회장 목사님을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보금 콘텐츠를 만들고 237 선교의 플랫폼을 구축하시는 일에 월역을 만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52주 강단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는 갈급한 영혼 문제에 빠진 성도들은 답을 찾게 하시고 상처입은 영혼 질병 가진 성도들은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자는 예수능력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참자유 참기뿜 참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소리에 흑암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원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일 2부와 3부 예배가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진행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부 3부 예배 이후 본당 지하 1층 로비에서 판매되는 부활절 기념 굿즈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이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8일 목요일은 당회장 목사님, 15일은 변상규 교수, 22일은 김형길 목사님이 강의하며 29일은 사역 간증 및 포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 강의는 주차별로 지정된 대교구에서 참석할 수 있으며 예원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본당 헌당을 위한 작정헌금 1구좌 미리 드리기 퍼스트무버 운동에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 개인 및 모임, 단체를 비롯해 해외 성도와 지교회의 참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28일까지 집계된 헌금은 8,759좌로 지난주 대비 496구좌가 증가했습니다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될 기회에 모든 성도 여러분이 동참함으로써 본당 헌당의 축복을 앞당겨 누리고 237보금화의 응답을 성취하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원교회 모든 현장 예배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모든 정규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주일 현장 예배 시에는 커버넌트홀, 원리스홀, 비전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고 완전한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이용 안내입니다 주일 헌금 11조, 237 서밋 헌금과 부활주일 감사 헌금 등 모든 항목의 헌금을 온라인 통합 계좌로 들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기존 헌금별 전용 계좌번호도 온라인 헌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께서는 본당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원교회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됐습니다 카카오톡 상단 친구 찾기에서 예원교회를 검색하시면 채널 추가 버튼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원교회 카톡 채널을 통해서는 설교 영상과 교회 소식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새가족 5주 훈련반 수료식이 지난달 22일 열렸습니다 온라인으로 5주간에 걸쳐 진행된 훈련반에서는 김대희 목사님의 강의와 조별 포럼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새가족국 훈련을 통해 교회를 찾는 많은 새가족이 교회에 정착하고 보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콘서트가 지난 2일 금요기도회 시간에 커버넌트홀에서 열렸습니다 부활의 언약을 주제로 열린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양과 워십을 비롯해 밴드, 현악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담임 목사님은 다 응하였더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예원 랩런트 인턴십 발대식이 오늘 오후 2시에 랩런트 문화센터 비전홀에서 열립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1부 순서로 인턴십 프로그램 소개가 진행되며 2부 순서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온 증인들을 초청해 토크 콘서트를 열게 됩니다 랩런트와 교사 및 부모 등 관심 있는 성도는 누구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원 소식을 마칩니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글속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상들과 석유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기에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사절이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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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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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다 드러남에 따라서 책을 그렇게 쓰면서 이 자리에 참여한 10명의 보좌관들은 당시에 엘리트 중의 엘리트 엘리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런 변호사 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완벽하게 입을 맞추고 그린데도 불구하고 각각 개별조사를 받는 동안에 서로의 진술들이 서로의 진술들이 어긋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다 들통이 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거짓은 거짓은 아무리 잘 위소를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탄로가 난다 당대 최고의 법률 전문가였지만은 그들이 짓고자 했던 것이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은 지킬 수가 없었고 결국은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어설프게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댔다면 이토록 오랫동안 세월을 버틸 수가 있었겠느냐 2000년 동안 부활에 대한 온갖 공격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변함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구촌이 기념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진실이고 진리였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이 부활에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도전서 15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요 모든 것이 헛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뭐요 매주일날 예배 52주 매주일날 예배를 드린 이것 자체가 오늘뿐만 아니라 매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왜 일요일날 왜 공휴일날 좀 놀지 일요일날 왜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붙들어 놓냐 안식교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무슨 이 기독교는 이 장노교 기독교들이 다 이단이다 토요일이 안식일이 성제 토요일이지 주일이라고 주일날을 그렇게 안식하느냐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지금 또 그들은 저건 옛날에 기도원에서 오는데 버스관에서 막 안식교는 떠들더라고 토요일이 진짜 기독교는 다 이단이라고 왜 이들이 못 믿느냐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이 언제 예수님 부활하셨느냐 주일날 하시기 때문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만에 사흘이 된 부활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일요일날 아침에 부활하기 때문에 주일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더 넓게는 사실은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참모습이에요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힘이 있냐 저렇게 당당하냐 저렇게 희망이 보이냐 저런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냐 불신자가 볼 때 질문하고 싶을 정도로 궁금할 정도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고 낙심하고 시험들고 심 빠지고 그런거 하지 않습니다 사도연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현장에서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선포하는 핵심 전체가 대부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여기에 맞춰져 쓰세요 한마디로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들도 부활의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 예원계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절대의 제자로 멋지게 쓰임 받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생명을 살리는 헌신입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상들과 세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하면 서론이에요 병고치는 그저 놀라고 오병이에 놀라고 그야말로 죽은자를 살려내고 문등병자 한 방에 그냥 10명씩 다 치유하는 전부 다 감동받았는데 서론이라고 사람들은 다 서론에 다 놀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육신옷을 입고 근본 이유가 뭐냐 이사해가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근본 이유는 심지어 죽기 위해서 범죄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세상에 살면서 성공한다 하더라 서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본론 아닙니다 그건 더하여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 살리는 헌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고 이 핵심 핵심 이 헌신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헌신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부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처음으로 언급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본론을 이루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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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때 이때가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고백 이후입니다 이건 중요한 고백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안해본 부서가 없을 만큼 다 신앙생활을 평생해왔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장자신학교를 졸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가슴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에게 오셨다라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교회 프로그램도 많이 쓰고 뭐 하고 싶은 교회가 부흥된다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프로그램 다 썼습니다 그런데 내게 만족이 없었습니다 늘 공허했고 늘 불안했고 늘 힘들었고 어려워서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내 인생에 모든 문제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답을 찾는 그 순간 그날로 끝났어요 그날로 다 끝났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날로 모든 문제 다 끝났어요 그날부터 저는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겁니다 이때로부터 이 고백이 있은 이후에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갈등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절망합니다 나부다를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보고 늘 힘 빠졌다 힘 얻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답 없다는 증거에요 답 안 나왔다는 증거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무슨 일이 생겨도 I'm ok you ok I'm ok 완전 복음 체질 되어져서 천국 누립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누가 누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이때로부터 신앙생활 시작되는 거에요 이거 되어야 행복한 거에요 이거 되어야 갈등이 없습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아멘 이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이 선지자 모든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삼중직 이거를 위에서 이 땅에 오셨음을 비로소 밝히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이 부활 예고는 이후에도 마태복음 17장 23절 20장 19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2절 이후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는 천사들이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은약 성취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이 은약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성취되는 응답을 맛보게 돼 있어요 구름 잡듯이 고전 읽듯이 성경 읽지 마세요 지금 지금 오늘 이 시간 성취됩니다 믿는 자에게 비단 이분뿐만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이 부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그 자체가 성경의 핵심이고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 핵심이 핵심 어느 신학자가 그랬어요 성경을 짜봐라 예수의 피가 뚝뚝뚝 흐를 것이다 피입니다 피 기독교가 뭐한 것입니까 피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성의 3년 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마지막 한 주간을 마지막 한 주간 그 3년 동안 사회가 됐지만 마지막 한 주간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어요 마지막 한 주간 마태복음 마가복음 전체 3분의 1 누가복음 4분의 1 요한복음 전체가 이 한 주간 거의 여기에 다 채워져 있어요 신학성경 핵심 메시지라는 책을 본 선 마크 데브 목사가 있습니다 신학성경의 핵심 메시지 이게 뭐냐 나는 예수님에 대해 출판된 1500권 이상의 책을 살펴보았는데 저자마다 자기 나름의 시각으로 예수를 말했지만 공통 초점은 예수님이 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이다 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자들이 이 책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이 각도로 저 각도로 많이 접근을 해서 책을 썼는데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대속과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인간 또 다른 누구를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대신 죽을 수도 있는 희생적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이런 인간적인 이런 희생과 비교할 수 없는 근본 차이가 뭐냐 인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지만은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성공한다 무슨 건강하게 산다 잘 나간다 그 이전에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이 인생 중대 문제 세 가지는 해결되어야 돼요 해결 안 되고 대통령하고 해결 안 되고 우리 진성이 언어와 있는데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오늘 또 선거철이라 또 왔잖아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나타납니다 미안합니다 근본 문제를 말하는 게 내가 지금 근본 문제 지금 무엇을 해도 이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나면 성취했는데 행복이 없어요 재벌이 돼서 수조가 있어 프로포폴 맞아야 돼 잠이 안 와 그 맞으면 또 교도소가 대통령은 최고 성공한 사람인데 또 교도소가 우리나라 역대 이승만부터 교도소 안 간 사람이 없어 거의 대부분 죽든지 쫓겨가든지 하아 존경스러운 대통령 한 명 있습니까? 있냐고요 근데 목숨 걸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부 다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처럼 30년 살다가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30살 때 이제 3년 동안만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가신 거예요 왜? 인생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인생 근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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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였어요 탄생도 중요하지만 크리스마스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이 부활절이 더 중요해요 부활이 없었으면 말짱은 일이에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고네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서 다시 사신 일이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여전히 죄 가운데 예수의 시도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영계자 성도는 이런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참 자유를 사실적으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복음의 축복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넓이와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을 알아 예수입니다 다 예수입니다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가 나의 크리스도구나 체험되어지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어떤 문제를 당했던 상관없이 그 사건 문제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나의 크리스도였구나 고백되어지는 한 신학자가 예수 크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대해서 아주 의미있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모를 일출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일모를 일출로 바꾸어놨다 참 중요한 말이죠 일몰이 무너지고 다 꺼져가는데 다시 일출로 살려난 거요 예수 거리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우리는 전부로 가는 인생 일몰이 아니라 새롭게 피어난 일출 인생이다 새롭게 그래서요 이 성경의 사람은 늘 새로워요 아멘 성령은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해 주신다 날로 새롭다 세임을 주신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 거리를 통해서 일몰 인생에서 일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명격 정자성이 분명히 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거리도의 생명 살리는 헌신을 통해서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 헌신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 가치 절대 헌신 아멘 우리의 영원한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영원의 헌신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수준 환경에 매 있으면 안 돼요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19에 내가 여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무슨 말입니까 주일은 오고 있다 온갖 비난과 온갖 핍박과 온갖 실패와 온갖 아픔이 있어도 주일은 오고 있다 갈보리의 십자가 처형을 시켜도 뭐요? 주일은 오고 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닥칠 때 감당 못하기 힘든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일은 오고 있다 주일은 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새롭게 하시는 힘은 오고 있다고요 주일은 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회복시켜주실 부활의 아침은 지금도 오고 있다 고통의 3일 지나면 부활이 온다고요 영계 모드신도들 예수고의 시도에 절대 건넝을 힘입어 날마다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은 생명력 있는 그런 일출 인생 사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근 헌신입니다 24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이르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언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자가 참 제자다 자기를 부인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각인되어 있던 장세기 3장의 자기 중심 나 중심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마단지 나 중심이야 이 각인되어 있는 잘못 각인된 거 장세기 6장의 잘못된 이 예틀 이걸 다 깨라 불신앙 내 중심 이걸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틀로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새틀로 그 예배되는 이유는요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못 살아왔던 모든 건 다 예배드리면서 다 씻어졌어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나를 새롭게 하셨다 맨날 재창조되어 재창조 주일 예배되는 놈 재창조 어저까지 지나갔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새틀을 갖추라 내 생각은 아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주장이 내가 아니라 말씀이 오직 이끄는 삶을 살겠다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성공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이끄는 삶을 살겠다 그런데 이렇게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춘다 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 보기 힘듭니다 대부분이 보면 자기 중심입니다 다 장식의 삶 중에서 아직도 못 빠져나왔구나 그러면 자돈심 건드리면 그냥 폭발합니다 폭발해 며칠 동안 잠 안 자고 몸부림을 칩니다 억울해가지고 존심 상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아직도 그렇게 말하던 장식의 삶에 걸려서 내가 남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아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통역자 말 한마디 이렇게 내가 힘들어하구나 이거 아직도 내가 안 죽고 주여 나를 죽여 주옵소서 이러면 답이 나와요 아멘 쉽지 않습니다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해서 말씀하시니까 대부분에 뭐라 합니까 인간적이고 불신앙적인 자신중심적인 반응을 확 보입니다 베드로가 천하의 신앙고백을 한 이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럴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니다 지 맘대로 떠들고 잡아주세요 아주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피력합니다 자기 생각이 맞는 건 절대 안 되지 자 원어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 향해서요 예수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절대로 이런 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단호하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지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각인되어 있던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내 주장이 안 먹어주면 내 말을 무시하면 못 견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들을 계속 기응하시길 바랍니다 기응하세요 코로나 이런 말을 했어요 기 찬 말 이런 말 기 찬 말 기 찬 말이 유명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 때 기도 찬송 말씀 기 찬 말 이거 해야 돼요 기 찬 말 따라서 기 찬 말 이거를 여러분이 코로나 때 힘들 때요 더더욱 이걸 세 가지를 되어줘야 돼요 우리 연계 모든 신도들 항상 말씀 받는 자리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 영적 수준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 부활의 주를 따라가겠다는 말씀 따라 살겠다는 영적 수준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며 예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그렇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가 돼 있느냐 목숨까지 내놔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도전해야 한다 사실 이 모든 부분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오직 성령축만 받아라 성령에 좀 취해봐라 네 정신 차리지 말고 사람이 술에 취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기분 좋고 겁이 없어지고 단순해집니다 사람이 그건 결국은 망하지요 멸망하지만 성령축만 받아라 성령의 지도를 좀 지배를 좀 받아봐라 면정신 차리지 말고 아멘 성령의 충만 받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수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게 성령축만이에요 나의 수준 나의 환경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식을 강조하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축만 여기 창의력이 나온다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할 헨델의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 우리 찬양들 이게요 헨델의 기도 중에 영감을 받아 확 성경이에요 맞죠 영감이 없으면 이 오랫동안 오랫동안 이 뭐 감동이 없습니다 영이 같으면 그 헨델의 영감이나 우리 영이나 같으니까 성령이 같으니까 확 영이 통하니까 눈물이 나고 가슴 뛰고 막 불덩이를 서서 들을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감동이 오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영감이 팍 갔던 영이니까 세계적인 이 작품들요 그림을 천지 창조부터 세가지고 세계적인 예술품들 거의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창조적 능력을 받아가 선거 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잔머리 굴려가 선거 오래 못 가지요 뭐 자 27절 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안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성 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험표 속에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제림하여 각 사람이 행안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대한 완벽한 보장 최후의 승리 영원한 상거부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도 권리전서 15장 58절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의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위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은요 이런 참소망과 예수 그리트의 왕적 권세를 가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죽게로 인도하면서 최고의 상급받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므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미술작품 중에서 미술작품 중에서 이탈리아의 화가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도메니코 페티라는 분이 에케 호모 라는 그림이 그리는데 에케 호모는 그 뜻이 뭐냐 이 사람을 보라 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에케 호모 그랬어요 자 이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나를 보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했다 그 상황을 그린 작품이에요 그 상황 그린 작품 이 작품이 왜 유명해졌냐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이 그림을 독일 진젠돌프라는 백작이 이걸 보고 변화가 되었어요 이 작품을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어릴 때 이 진젠돌프는 믿음의 가정에서 그렇게 자랐지만은 불타는 뭐 보금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열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19세 때 우연히 이 그림을 보게 되었어요 이 그림을 보다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 감동이 임했어요 이 그림을 보고 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렸금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다 받은 거예요 이 음성을 놀라운 충격으로 받고 그 영혼이 팍 그저 울려진 거예요 그 이후부터 진젠돌프 백작은 생명 생명 흔신의 삶을 살았고 건대 성교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체코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동해 온 모레비안 교도들을 자기 영지에 정착시켜 가지고 살도록 했고 거기서 제자 훈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레비안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성교사들이 파송되었어요 대표적으로 영국에 갔습니다 고아 간 고아의 아버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의 사람이 영국에 가서 고아의 아버지가 된 이 조지 물러 목사님 우리나라에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를 온 퀴즐라프 선교사 이분이 최초 온 거예요 모레비안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했죠 이 모레비안 영향을 훈련 받은 거예요 이 진젠돌프 이 영지에서 훈련 받은 사람 성교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난 인생은 달라야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피하는데 너는 난리에서 뭘 하느냐 부활의 주를 맞이해서 영계의 모든 성도들 이 음성에 화답하는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생명근 헌신의 삶 생명을 살리는 헌신의 자리로 그렇게 다 들어가시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일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부활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와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와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으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전파하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에 죽어 부활하여 내게 생명 주었구만은 너는 나를 위해 뭘 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거듭남이 우리의 삶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 건스토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를 성도의 삶을 알아보는 ana 에수방학cra years tambor 아멘 해적 macṳ 그립뉽 왕 그 ng 찬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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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청지기들 일평생 인생자품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삶들에게 거울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직분이 되게 도와주어 없어서 오늘도 새 생명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권주열 성도님, 유영주 성도님, 윤영숙 성도님, 정명산 성도님, 서빈 성도님, 이경숙 성도님, 한영수 성도님, 이총관 성도님, 박성수 성도님, 이건복 성도님, 이현정 성도님, 조연옥 성도님, 임광식 성도님, 이미복 집사님, 김창은 성도님, 박부임 성도님, 노정덕 성도님, 이종욱 성도님, 김순자 성도님, 정복순 성도님, 이종욱 성도님, 오나인 청견, 오재환 성도님, 김태경 성도님, 정석진 성도님, 김준호 성도님, 선종영 성도님, 윤정욱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체계 오늘 기록하시고 이사장 떠났을 때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어 없어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가 끓일 수도 내 인생의 모든 움직일 자 완전히 인생답 찾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내 생의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주어 없어서 이들 인도한 권용석 주사님, 김만철 주사님, 허운성 주사님, 현금숙 정사님, 이경혜 주사님, 이지영 군사님, 구순애 군사님, 김정란 주사님, 김효진 주사님, 배정순 군사님, 안은혜 주사님, 윤덕 주사님, 이윤주 주사님, 정숙자 군사님, 정영숙 정사님, 정운용 주사님, 허림 성도님, 전두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축복하시되 날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부어 주어 없어서 오늘 또 우리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우리 진성균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귀하게 신 받는 정친이 될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어 없어서 예수 거시토론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진성준 의원님이 예배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인사하실 때 경례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의 부활서만 가지고 생명 살리는 헌신을 하며 부활의 주를 따라가는 생명건 헌신의 삶을 살게 주어 없어서 작정원금 항구자 미리 드리기와 237나라 5천종족 랩런터를 위해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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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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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을 잃세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우리 인생의 생명이 되시고 해답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손님 역사심이 부활의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참으로 생명 살리는 은신 생명건 은신을 통하여 지역민족 세계 살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잔일과 사회위에 파주 협력하는 모든 성교사들 해외직의 모든 성도를 자라는 엠넘터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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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